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현입니다. 3주 동안 뉴욕이랑 시애틀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시차 적응이 덜 됐는지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오늘은 동적 타입 언어와 정적 타입 언어를 간단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흐리고 있는 재미있는 컨셉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적 타입 언어라고 하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루비와 같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적 타입 언어에는 Rust와 C++, Java, 고와 같은 언어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코드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타입을 할 수 있으면 정적 타입 언어, 그게 아니라 실행시간이 되어야 타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동적 타입 언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한 코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고 아래는 Rust 코드입니다. 아래 Rust 코드에서 LetMuteA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바스크립트 Let 키워드와 유사한 동작을 합니다. Rust에서 기본 Let로 변수를 선언을 하면 Immutable이거든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Rust 코드는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숫자, 정수값 형태로 선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라인에 문자열로 재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한 기준으로만 보면 타입을 알 수 있지만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타입이 바뀌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 타입 언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의 타입이 실행하면서 바뀌는 걸 허용합니다. 그러나 Rust와 같은 정적 타입 언어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시차적응을 위해서 일찍 자로 감춰보기엔 내용이 좀 많이 짧네요.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 언어를 선용하는 입장에서 왜일까를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사실 대부분 타입들이 못 쓸지 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정적 타입 언어를 쓰려고 하면 일일이 타입 다 명시적으로 써줘야 해서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지저분해진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타입 하나하나 명시하면서 시간 쓰이는 게 꽤 많긴 하니까요. 그런데 타입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Rust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현대적인 정적 타입 언어들은 타입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변수 A를 선언할 때 위에처럼 이건 32비트 정수다. 라고 명시적으로 써줘도 되지만 쓰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론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적 타입 언어 코드를 보면 타입이 명시된 코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꼭 동적 타입 언어처럼 보이는 경우가 은근 있습니다. 둘 사이 경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동적 타입 언어가 편한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니죠. 동적 타입이다 보니까 변수 타입을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냐 아니냐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숫자로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는 문자열로 바꾼다든지 말이죠. 정적 타입 언어는 그게 안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안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는 Rust 코드 예제입니다. 처음에는 변수 A를 숫자값으로 선언을 해놓고 코드를 좀 돌리다가 문자열로 재선언을 합니다. 어? 이러면 안되지 않나 싶지만 이건 올바른 Rust 코드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변수 A의 타입을 바꾼 건 아니고 원래 있던 A를 가리고 새로운 변수 A를 다른 타입으로 선언을 한 경우입니다. 동적으로 타입을 바꾼 건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동적 언어를 사용할 때 타입을 중간에 바꾸려 하는 일부 케이스는 이런 Variable Shadowing, 가림 효과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실에서 정적 타입 언어와 동적 타입 언어를 엄밀하게 구분하려 하면 애매모해지는 거가 은근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개념조차도 타입 추론 등으로 인해서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꼭 정적 타입 언어에서만 동적 타입 언어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대표적인 동적 타입 언어의 경우에도 정적 타입 언어의 장점도 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파이썬의 타입 힌트가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타입 스크립트나 플로우와 같은 정적 타입 체크들이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체에 추가로 새롭게 들어간 기능인데요. 선택적으로 변수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타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기능인 거죠. 정적 타입 언어에서 타입 추론을 할 때도 타입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거랑 그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타입 스크립트나 플로우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슈퍼셋 언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어를 컴파일하면 자바스크립트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일반 정적 타입 언어처럼 타입 체크를 끝내놓는 거죠. 본질적으로 언어 특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 인트 기능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만약 그걸 코드 전체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정적 타입 언어가 되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정적 타입 언어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타입 추론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간단히 보조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꽤나 흥미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처럼 처음에 숫자로 선언했다가 문자열로 타입을 변경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행 시간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동적 타입 언어여만 한다. 라고 꼭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정적 분석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코드를 분석하고 타입 추론을 통해서 이건 유니온 타입이다.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다. 라고 정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져다 쓰는 상황에서 맞춰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해진다면요? 지금 있는 언어는 이 정도까지 추론을 해주진 않지만 꼭 못할 이유만은 없습니다. 타입 추론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컴파일 타임의 거의 동적 타입 언어와 비슷할 정도로 타입 추론을 알아서 해내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적 타입 언어와 정적 타입 언어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냥 둘 사이 경계라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프로그래머 언어가 나와가지고 이들 사이 경계를 완전히 깨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